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130까지 신공을 육성했는데요 수공은 11만 다 빼면은 7만정도 7만8천정도 나오는데 아 아이템은 9만정도 9만정도 10만정도 3만정도 4만정도 영롱술사는 1% 아니면은 2% 나머지는 이제 6% 아니면 3%가 되겠 신발하고 장갑하고 모자는 바꿨는데 신발은 아직 추억하고 함버릇을 내가지구 열었습니다 사냥터는 사냥터는 타노소스 이름 듀얼파이어 하늘동진 간추를 안갖고 75가지 하고 여기서부터 C C 뭐였지? C가 아니고 B인가 B3 지금 자리가 없어 아주 하트 근데 카파 못갖고 군형에 있다가 왔다갔다 했는데 구름공원 6 X인가 결국은 마지막은 구름공원 6 오르비스 아 그렇습니다 난이도는 뭐 답답했지 할만은 했는데 답답했어요 X축이 없고 Y축이 없고 X축이 정직했더요 활이라면 이렇게 유동성이 휘 휘질도 알아야 되는데 휘지런트라고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택시 쪼 예 We're existing